안녕하십니까. 해골왕TV 데릭브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챌린지 리그 세 번째 경기, 경기 프리뷰 영상 짧게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1승을 하고 있는 원더우먼 팀과 1패를 하고 있는 발라드림 팀. 이 두 팀의 경기가 세 번째 경기입니다. 빅매치 경기고요. 아무래도 양 팀의 키 플레이어는 원더우먼의 키썸 선수. 굉장히 공격력이 있고 또 볼을 찰 줄 아는 두 선수입니다. 그리고 키썸 선수는 1년 정도 축구 풋살 동호회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경서 선수는 중학교 때 축구부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도 잠깐 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본기가 굉장히 갖춰져 있는 두 키 플레이어, 양 팀의 키 플레이어입니다. 원더우먼 팀은 1승을 하고 있는데 대승을 아나콘다 팀의 4대1로 대승을 하였고 또 새로 영입된 키썸, 홍자, 김가영 선수까지 다 득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 수비도 일단은 김희정 선수와 요니피 선수. 어떻게 보면 좀 약체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즌2 리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기량이 많이 올라온 골키퍼 수비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챌린지 리그의 가장 우승후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더우먼 팀이. 반면에 발라드림 팀은 우승후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탑골과 굉장히 수중전의 경기를 치열하게 했지만 승부차기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 자체 골로 이제 승부차기, 1대1로 승부차기까지 갔는데 또 실전에서는 승부차기를 볼을 못 넣었어요. 볼을 못 넣었어요. 경서 선수가 첫 번째는 넣었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골을 못 넣었기 때문에 탑골한테 잡히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패한 경기가 됐죠. 지금 원더우먼이 만약에 2승을 하게 되면 지금 1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더우먼이 아예 그냥 3승으로 그냥 넘사벽으로 3승으로 그냥 올라가버리게 된다라면 나머지 팀들은 이제 혼전의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2위는 어디 팀이 올라갈지 모른다. 그런 상황이 됩니다. 혼돈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경기에서 지금 세 번째 경기에서 발라드림이 원더우먼을 만약에 잡게 되면 1승 1패, 1승 1패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3, 4팀이 복잡한 경호의 수 또 어느 팀이 2위로 올라갈지 모르는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정경기 두 번째에서 거의 발라드림 팀이 80%가 이긴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아유미의 골키퍼 선방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죠. 필드골을 많이 슈퍼세이브를 하는 바람에 이제 더 이상 골을 실점을 안 하고 PK까지 가서 또 이기게 되는 강팀을 상대할 때 그렇게 수비 전력으로 이렇게 가서 끝까지 막아내서 승부차기로 이겨낸다면 약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라드림 팀은 경서가 무조건 이번 경기는 득점을 해서 이겨야 되겠다 이런 이제 처음에 각오를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더우먼 팀도 2승을 이제 해서 또 손쉽게 챌린지 리그 1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정신력으로 이렇게 키썸과 모든 선수들이 이렇게 이제 경기에 나설 것 같은데 아마 아무래도 이제 제가 투표를 했는데 이제 투표 결과는 7대3 원더우먼이 유리하다. 아무래도 안정적인 플레이를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원더우먼 거의 김가영 선수, 김밥회죠. 엄청 빠른 지금 김혜선 선수랑 주력 테스트를 해도 김혜선 선수보다 빠를 것 같은 그런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는 김가영 선수. 그 다음에 또 굉장히 공격력, 킹력, 중거리 슛이 강한 키썸 중거리 슛으로 꼴대에 맞추고 꼴대에 들어가는 그런 슛이 있었고요. 또 홍자 또 보면은 드리블도 좋고 패스, 유치선성 그리고 풋살을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골대 앞에서 또 한 번의 찬스에 골을 넣는 득점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킥인이나 이런 프리킥이 좋은 김희정 선수, 골키퍼 요니피까지 좀 안정적인 그런 플레이들을 해주고 있는 원더우먼 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시청자분들, 팬분들이 대부분은 원더우먼이 이길 것이라 7대3 이렇게 이제 승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 원더우먼이 조금 한 6대4 정도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발라드리면 신생팀이기 때문에 아직 실전 경기가 첫 경기밖에 없었고 팀웍이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나 또 아무래도 수비와 이제 키퍼 박기영, 박가영, 박기영 키퍼가 조금 무난하게 잘 해줬는데 결정적인 상황에서 좀 어려운 상황 그래서 경서 선수가 좀 위기 상황에서는 키퍼로 계속 교체로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지키는 상황에서는 키퍼로도 들어가고 저번 경기에서 페널티킥은 경서가 해냈죠. 그래서 많이 막았죠. 경서가 축구를 한 사람은 또 그 슈팅하는 또 그 반사신경이나 슈팅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골키퍼로도 잘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경기고요. 예고편 짧게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 경서가 치고 들어가면서 아웃프론트로 슈팅을 날리는 장면 이 장면이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발라드림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섰다. 수비에 이제 키퍸과 김희정 선수가 수비를 맡고 있는데요. 음 일단은 요거는 아웃프론트로 찾기 때문에 약간 빗나가거나 좀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요 장면 와우 장면 키썸 예 이거 지금 앉아있는 상황에서 볼을 걷어내는 장면이겠죠. 걷어내는 장면인지 아니면은 이것을 우리 편의 상대의 공격 진영으로 넘겨주는 그런 장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키썸이 넘어지면서도 발을 갖다대면서 이렇게 볼을 차내는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게 슈팅 장면 상대 골대 쪽으로 차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크로바틱한 그런 슈팅 패스 이런 모습이 나와지는데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고 굉장히 특이한 그래도 곧볼에 대한 집착력이 강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 또 키썸 전매특커 중거리 슛이 또 나옵니다. 간절한 팀이 승리한다. 키썸이 또 센터라인 앞에서 중거리 중거리 슈팅이 자신이 있나봐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골대가 작아 보이기 때문에 골대 안쪽으로 유효슈팅 때리는 게 쉽지가 않은데 키썸은 중거리 슈팅이 굉장히 강하고 정확하게 날아가더라고요. 키썸의 중거리 슈팅 장면 이게 유효슈팅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대로 골대 쪽으로 약간 벗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게 짧게 지금 예고편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어느 팀이 유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원더우먼 팀이 공격력이 강하다. 그리고 일단 수비 골키파도 일단 경험이 있는 경험치가 있는 선수들 기본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더우먼이 2승을 하지 않을까. 만약에 발라드림이 2패를 하게 된다면 2위 확보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승을 하더라도 1승 2패가 되고 다른 팀도 1승 2패 골 득실차를 따져본다 하더라도 2패를 하게 되면 조금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만약에 3팀이 1승 2패를 다 할 수도 있나요? 그렇게 하게 되면 꼴득실차로 아마 하고 승자승으로 했을 때는 탑걸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주 수요일 9시 라이브 입중계 할 테니까요. 시청자분들 같이 소통 하면서 영상 같이 소통하면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또 수요일에 소소하게 이벤트 소소하게 이벤트 로얄 스트리머와 함께 이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생방송 중에 할 테니까 많이들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BP에 또 조심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고랑TV 데릭 프로였습니다. 그럼